타투 하위라는 때 엄마 맘마 먹는다 치사하게 굴지 말고 나도 좀 주게 너가 나한테 참참참을 이기면 닭가슴살 한 개를 줄게 이렇게? 타투 봐! 참참참? 나한테 나한테 닭가슴살 진지하게 해! 진지하게 해! 니가 나한테 이기면 닭가슴살 하나 준다고 아니 손 쓰지 말고 야 타투야! 타투야! 자 봐! 타투야! 응 타투! 봐봐! 타투야 봐봐! 아니 타투야! 자 봐! 참 참! 참! 자 봐! 자 봐! 집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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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! 참! 봐봐! 아! 집중해! 아우 개빡쳐! 아우 화내지 말고 집중해! 참 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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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붙어! 참! 참 참! 참! 뿅! 너가 졌으니까 엄마랑 또 한입 먹을까? 참 참! 아니 미리 하면 안 돼! 미리 하는 거 안 돼!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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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익었어! 아 또! 참 참 참! 봤어 방금? 나! 밖에 안 주면은 어느 쪽에 가위 개 맞춰봐! 이건 또 무슨 게 소리야? 어느 쪽에.. 채워보지 말고! 가위가 어느 쪽에 개? 가위 어느 쪽에 맞춰봐! 어! 또.. 가위.. quell 수아 Parce 왜 등돌어?! 야 왜 등돌어?!? 왜 빙글빙글 왜 도는데?! 메아 왜 빙글빙글 왜 돌아와 얘!? 무슨 얘 듣어? 혀 닿았다고? 너 이거 먹었지? 솔직하게 말해. 너 여기 왜 이렇게 한입 비어있어? 너 여기 왜 비어있냐고. 희흑뒤것이 뭐야? 먹었지? 너 이 새끼! 너 유일이 없는 시키야. 오늘 밤 너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 남은 소고기를 내가 먹을 것이야. 흥뒤지 말고! 흥뒤지 말고! 흥뒤지 말고! 먹을래? 자! 아! 아! 어때? 맛있어? 봉두 나 한입 먹을래? 봉두 나 한입 먹을래? 어허허 우리 설이도! 봉두 우리 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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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이! 아이고 맛있어! 이렇게 먹으러 parts